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덩어리가떼입니다. 지금 이제 영상 오늘 영상의 주제는 덩어리가떼가 얼마나 커팅이 돼 있는지 한 다이어트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많이 되진 않았는데 한 달 정도 이렇게 다이어트한 상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별 차이는 없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오늘 이제 다이어트 대회가 이제 ICN 인천에서 하고요 그 세계 챔피언십까지 같이 이번에 주제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좀 한번 꼭 1등을 해보려고 도전을 할 건데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지금 몸 상태에는 한 20% 정도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10%에서 20% 다음에 영상으로 찾아뵐 때는 좀 더 굉장히 다이어트가 마리는 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덩하!